이제 우리 밴드 혁오와 우리 정희도 씨. 근데 저희들이 팀 이름이 다 있는데 말이죠. 아직 좀 뭔가 확 오는 게 아직은 없거든요. 오대천왕. 오대천왕. 오대천왕 어떻습니까. 오대천왕. 슈 gosh. 내가 저에게 정리는 없을 거 같으세요. 우리 밴드 혁오는 어떻습니까. 누구일 거 같으세요. 모르겠어요. 너 세 사용하고 나가면 말이죠. 용기 내서 한번 또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. 우리 혁오 씨 어떠십니까. 너무 재밌을 거 같고요. 우리가 사실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러면 가! 아 좀 가만히 해! 아 지금 혁호가 지금 문빈에서! 그러면 가! 그때 너 과연 그때 노래 부르는 거 안 들었어? 진성과 가성은 오가는? 거의 파리넬리 아니니? 네 니네 파리넬리를 모르지? 음악 시험 볼 거야 뭐야 파리넬리? 가성은... 이게 약간 광이랑 합쳐놓은 거 같은데? 너 공부 못하지? 아니 저 공부 잘했는데 크레센도! 저 미대의... 그럼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어! 오 마이 갓! 그게 뭐예요? 아... 뭐지? 오우! 치즈인가봐요 깻잎이야! 무슨 치즈야! 무슨 치즈야 치즈가 주는 소리 하거든요 깻잎이야.. 깻잎 치즈야 깻잎 치즈가 천사하고 있는데 나 곰방 이렇게 쓴 거 처음 봤어 치즈는 토마토 나 진짜 어떡해 치즈 치즈로 투수를 하고 있네 나 이제 못 보겠어 잡지 이런 거 되게 좋았나 보네? 패션에 관심이 많아? 네 근데 왜 옷을 그 따위를 어? 다리 살짝만 다리만 살짝만 볼 수 있을까요? 조금만 그러면 옷이 왜이래? 어? 곤영덕 스커림도 아니세요? 힙합도 아니고 스커림도 아닙니다 한번 볼까? 옷들 정리 잘해놨는데 이건 여자친구가 몇 가지 않나 본데? 쟤가 되게 자주 있는 거 공연 때문에 많이 분홍색도 입어? 혹시 깡패였니? 솔직하게 표정이 잘하고 아 이게 예뻐요 어 짜란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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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사랑해 잘 감시해봐 카메라 보고 톤 애교스럽게 시작 짜란 다시 애교 짜란 이만큼 이만큼 벤테냐 너? 너 벤테야? 눈을 눈을 왜 이렇게 눈을 왜 이렇게 떠 눈을 왜 그렇게 떠 5, 6, 7, 4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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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사랑해 5, 6, 6, 4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